예경계에 출발합니다 아 우리 파우드님께서 210번째 서포로 가입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루 도적 다 루디가 레벨 40이네 안걸리고 프리스 잡힙니다 즉사는 2명 걸렸구요 자 백령 먼저 끊어줍니다 자 니아가 좀 단단해요 레벨이 40입니다 플레이에 니아 40이 있다니 자 우주소 먼저 쓴건 좋네요 진두지비가 있었는데 어허 백령을 어떻게 잡지 시간주작 어 시간주작 있네 자 백령 끊어줍니다 손옹인데 손옹 대결이 될것같아요 감전 좋고 평타 좋고 좋아요 너무 단단합니다 근데 네 뻥쓰 좋아요 관우랑 니아 끊어주고요 지금부터 중요한데 손옹대 아 못잡았네 이걸 자 잡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손옹대 손옹대결 니아가 끼어있네 어허 우승 상당히 혈전입니다 지금 만천무로 우리 먼저 한마리 죽습니다 자 상대는 두마리 잡고요 또 한마리 죽고요 한번 스킬에 하나씩 죽네요 어허 어허 이거 본체가 쳤으면 이겼는데 자 본체가 본체가 자 본체가 스킬을 쓰지 않네요 아 이러면은 다음 스킬은 니아 아님 우리 본체 자 다음 스킬 누굽니까 백만몰트 피하네요 자 설마 대봉숭으로 와 이거를 역전을 와 이거를 역전을 당하네 패배합니다